스칼렛 반 할리샤를 확정으로 한번 받아 봅시다 받아 봤습니다 서포터가 힐이네요 일정시간마다 체력 회복이네요 불속송 데미지 4 이 친구 한번 소환해 봅니다 네 처음으로 영웅 아가씨 오늘 데리고 다니는데 옆에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엄청 멋있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오 500만도 주고 많이 좋네요 네 한비티비가 드디어 영웅 아가씨 오늘 받게 됐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웅 아가씨 온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클래스에서 또 합성을 한번 해보죠 오늘 좋은 날이라서 그런지 거의 뭐 1년만에 그러니까 저도 영웅 아가씨 오늘 드디어 얻었습니다 네 뭐 친구들은 작년에 얻은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올해에 얻었네요 음 네 나왔던 친구 또 나왔네요 여기까지 한비티비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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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